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그곳에서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포기도 그에게 내려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짰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족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참 한국의 가을이 이렇게 좋은지 다시금 또 깨닫게 됩니다 베트남에 가서 얼마나 얼마나 더운지 진짜 더워요 그래도 8월이나 7월이나 9월 초 이때보다는 조금 서늘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덥죠 밤에도 에어컨을 켜야 되니까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거기가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한 2시쯤 되는데 29도라고 하더라 한밤중에 29도 그러니 한낮에는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아 이렇게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거기다가 또 베트남에서 제가요 우리 일행 중에서 제일 빨리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 알림이 서비스로 해서 핸드폰에 떴더라고요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다는 거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일인지 더군다나 광주 사건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 소년이 온다 이걸 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 정말 광주가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노벨 의학상도 나오고 노벨 물리학상도 나오고 화학상도 나오고 이런 쪽에서도 수상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이 그 수상자가 나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인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오늘 들을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보리떡 다섯 덩어리 그리고 생선 두 마리 가지고 이걸 오병리의 기적이라고 흔히 말하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었는가 적어도 만 명이 넘어가는데 여기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오천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만 명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배불리 먹고도 열등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래 가버나움 동네에서 주로 머물러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리리 호수를 건너서 저 건너편에 베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플 거라는 것을 아시고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전장님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죠 200데나리온 정말 큰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이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만 한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누가 몰라 예수님이 돈 없는 건 몰라 많은 떡을 한꺼번에 구할 빵공장이 주변에 없다는 거 그거 모르셨을까요 빌립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똑똑하고 예수님은 좀 덜 똑똑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뻔히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으니 빌립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뭘 잘 모르시고 자기는 똑똑하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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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사실 상식적인 일들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칼리리 호수 안에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여기 그러는 동안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아이에게 보리떡 다섯 덩어리하고 생선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조용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과 생선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 보리떡과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하셨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안떠러 가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리떡 떼어서 나눠주고 생선 떼어서 나눠주는데 이게 점점 불어납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점점 더 불어납니다 보리떡도 불어나고 군생선도 불어나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서도 나머지를 거두었는데 열두 마분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막 나눠주니까 계속해서 나눠주는데도 불어나니까 배불리 먹었겠죠 보리떡도 맛이 있었겠지만 여기 갈리리 호수에서 잡은 생선 저는 먹어봤거든요 성주실에 갔을 때 갈리리 호수에 가서 점심시간에 베드로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 고기 손바닥만한 생선인데 이걸 찜을 해가지고 내오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맛없다고 하겠지만 저는 미물고기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아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붕어집 있잖아요 붕어집 먹는 그 맛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서도 나머지를 거두니 열두 바구니나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안데레가 정말 똑똑한 일을 했을까요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명이 넘어가는데 우리 어린아이를 찾아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덩어리 하고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으니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이 많은 무리에게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모자란 사람이거나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 보리떡 다섯 덩어리 가지고 이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기로 했으면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코에 다 붙이냐고 보리떡 다섯 덩어리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손톱만 끄씩 떼어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한 50명 맛이나 좀 볼 정도로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생선 두 마리 가지고 그거 손톱만 끄씩 떼어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거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기대하고서 이렇게 보리떡과 생선을 예수님께로 가져왔다면 좀 모자란 사람이죠 바보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가져왔다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배웠던 사람이죠 훈련도 받았죠 침례 요한은요 자기도 그렇게 했지만은 제자들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그런데 요한이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가하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듭니다 전도를 한 사람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헬라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안드레가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할 뿐이야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인고 하니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편견에서 안드레는 이미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빠른 사람이죠 앞서가는 사람이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보면은 안드레를 보면은요 형 베드로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한배에서 나왔는데 베드로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 많아 나서기를 잘해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야단도 많이 맞고 망신도 당하고 그래도 못 참아 하고 싶은 말 있으면요 안 하고는 못 참아 그냥 불쑥불쑥 나서서 한마디씩 갑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런데 안드레는요 그 동생 안드레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생각이 빠르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아무도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안드레는 이걸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빌립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만 하는 소리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누가 뭐 이거 계산 못해 이걸 200대 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떡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얘기 누가 몰라 그 정도는 다 알지 그런 대답을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알았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에게 보리떡하고 생선 두 마리가 있는 것을 알고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몰라도 어?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좀 빌려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돈 줄게 좀 줘 그렇겠죠 아 만약에 억지로 빼앗았으면 어린아이가 울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어떻게 지혜롭게 설득을 했는지 몰라도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다섯 개 하고 생선 두 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이들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바보가 이렇게 했던가 이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대로 나눠주기를 바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서 갖다 드렸다면 이 안드레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이죠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안드레가 바보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고 판단이 빠른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드레가 아무 근거도 없이 느닷없는 행동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읽고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이 구약성경에서부터 많이 나왔던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출애읍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네가 가서 지금 너의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애금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으로 인도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나 이렇게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사실 가진 것 없지요 처가집에서 얹혀서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광야 양을 치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애금에서 있겼던 모든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안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진짜 진짜 모세로서 그럴 만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금에서 건져내는 일이 모세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따라오는지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모세의 말이 맞아요 나이가 지금 80인데 나이가 80인데 지금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금에서 건져내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지팡이쥬 그 흔에 빠진 지팡이 아무데서나 그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팡이 예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고 다시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거 가지고 애금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서 나일강물을 쳐 피가 됩니다 다시 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멍땅 튀어나옵니다 또 쳤더니 쳐더니 반색이 쫙 갈라지면서 샘물이 콸콸콸콸콸 솟아 올라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금은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별것도 아닌 거지만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가십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지라도 보잘것 없는 것이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성경에 여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사들이 몽땅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의 수요도 많지만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처격이 큰 거인 적장 골리아시 있습니다 키가 2미터 90 체중은 얼마나 나갔는지 몰라도 한 200킬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못 나가도 거기다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이 배틀채와 갖고 창을 그냥 쉥쉥 휘두르면요 막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웽웽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겁을 먹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바위팀에 숨기도 하고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와서 보니까 이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저런 할래 없는 놈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을 하다니 당장에 내가 저놈 때려 죽이리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아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매를 쉥쉥쉥 돌리다가 팡 던졌더니 그냥 이마에 가서 딱 박혀가지고 앞으로 북고 끌어집니다 쫓아가서 골리아스의 허리춤에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대성리를 거뒀습니다 나라를 건져낸 구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냐 물매돌을 통해서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치는 목동인지라 물매를 던지는 것 하나만큼은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연습했습니다 또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늑대가 와서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면 물매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틈만 나면 물매돌을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거든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군복도 안 입고 창도 안 가지고 칼도 안 가지고 그냥 자기가 익히 사용해왔던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아스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물매를 준비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가이드가 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오 선교사님인데 아 진짜 박식하기도 하고 의식도 있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오 물매를 가지고 왔는데 물매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한 1미터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딱 접어 그래가지고 끝에다가 돌멩이를 딱 재어가지고 싱싱싱싱싱싱싱싱 돌리다가 한쪽 손가락 끝에 이렇게 걸쳐놓은 그 고리를 갖다가 탁 놓으면 이게 쫙 펴지면서 돌멩이가 퉁 빠져나가요 돌이가 쫙 날아가는데 손으로 던진 것보다 돌멩이가 쫙 날아가는데 손으로 던진 것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멀리 나갑니다 그러니 그 물매를 돌리다가 이렇게 물매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리 나갔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이슨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 물매 던지는 거 하나만큼은 뭐 누구에게 못지 않을 정도로 전문가 아니에요 많이 해봤잖아요 거기다가 자신이 있으니까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어요 속도가 더 빠르겠죠 또 골리아스는 또 자기는 또 자신이 있어요 이 쬐끄만 놈이 무슨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놈아 내가 개인 줄 알고 뭐 부지깽이 들고 오는 거야 그랬는데 골리아스 또 뛰어오고 그러니까 그 빠르게 날아가는 물매돌이 골리아스 이마에 가서 박혀버린 거예요 박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한방에 꼬꾸라지고 죽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이 사용해왔던 이 물매를 가지고 거인 적장 골리아스를 때려 눕히게 하신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엘리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들어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엘리아를 저기 북쪽 나라 시돈 땅에 있는 사라밭 과백으로 가라 내가 그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순종합니다 가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아이고 저 밀가루 한 움큼 밖에 없고 기름 조금 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아가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합니다 엘리아가 엘리아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말이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함께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데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니까 그냥 염치 불구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런데 또 과부도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3년 반이 지나는 날까지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안 떨어져 기름 통해서 기름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아도 먹고 그의 가족들도 먹고 그의 권속들까지 다 찾아와 소문 듣고 뭐 뭐 뭐 친척들 다 찾아왔겠죠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다 먹고 삽니다 아마도 몇십 명이 모여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떠나면 굶어 죽을 판인데 다 몇십 명이 이 집에 모여가지고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엘리아는 아마 이 사람들 놓고 날마다 붕에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요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한 번은 엘리사의 제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이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지요 더군다나 피질 젖는 모양이요 빚쟁이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빨리 돈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아내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서라도 빚값불하고 독촉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역사를 하는 하나님인지라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빌릴 수 있는 때까지 그릇 다 빌려와 너희 집에 있는 그릇은 물론이고 이웃집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 다 빌려와 밥그릇 빌려오고 국그릇도 빌려오고 옹기그릇도 빌려오고 차발도 빌려 뭐 뭐 다 빌려와 그래가지고 기름을 따라 부어 붓는데 계속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릇이 빌려온 그릇까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기름병에서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아무튼 있는 그릇에는 기름이 다 채워집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빚다 갚고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마련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고 보잘것 없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아하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랍나라의 군사가 10만명이 넘게 쳐들어와가지고 수도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재물 다 내놔라 너의 처자식까지 다 내놔라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까짓껏 재산 다 뺏기고 처자식 뺏기고 나서 삶은 뭐해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자 이렇게 나오니까 천지자가 나타나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저 적들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방백들의 소년들 해봐야 232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군사들 다 해서 7천명 그것도 왕이 앞장서서 싸워라 하니까 아하방이 여기서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줄로만 알았더니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더니 여기서는 또 웬일인지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명도 안 되는 군대 앞에서 아람의 10만명이 넘는 군사들이 많이들 죽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 적은 숫자고 부잘것은 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안데레가 이것을 깨달아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 침례 요한에게 제자로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에게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엉뚱한 소리만 하거든요 하나만한 소리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게 아니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저게 아니지 얼른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다섯 덩어리하고 구운 생선 두 마리를 챙겨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역시 안드레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더니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 명이 넘는 숫자가 먹고 그리고 나머지를 거두었는데 열두 바구니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키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십니다 여기 군생선 두 마리 버리떡 다섯 덩어리 구해가지고 오는 거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눠주기가 좋으니까 만 명이 넘는 숫자한테 일일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눠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근데 50명씩 100명씩 구름을 지어서 앉혀놓으니까 그냥 한 번 다리씩 갖다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나눠 먹으니까 안 그러고 만약에 만 명이 넘는 숫자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눠줘 봐요 배가 고픈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하신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는 거 이건 이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불리 먹고 나서 나머지를 거두는데 열두 바구니나 되었더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할지라도 나머지를 갖다가 버리겠습니까 그냥 그냥 산에다가 그냥 다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 모아라 열두 바구니나 되었더라 왜냐면 뭘 하려고 거두었겠습니까 열두 바구니를 나중에 먹으려고 나중에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그때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불가능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내놓아라 이거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는 일은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이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알렐루야 이 성경의 원리를 알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가꾸만 있는 것을 가지고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늘에서 뭔가에 뚝뚝 떨어지길 바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 맨날 기도만 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 사람은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이 잘못된 사람의 기도는 외면하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안 하고서 그저 그냥 기도만 하면 이건 이건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체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보임 것 없는 것이라도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보리떡이 되었건 지팡이가 되었건 기름 조금이 되었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물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거 돈이 되었든지 재산이 되었든지 어떤 재능이 되었든지 은사가 되었든지 지식이 되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밀가루 밀가루냐 아니면 기름이냐 지팡이냐 보리떡이냐 구운 생선이냐 아니면 적은 숫자의 분사이냐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예 이거 보잘것이 없지만은 조금밖에 안되지만은 주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서도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적은 것이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풍경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안데레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였던지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있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